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산구총장 위원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 구성할 때 있어서 지금까지 기획단에 참여해왔던 주요 당직자들이 포함됩니다.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원장, 전략기획위원장, 조직구총장, 정부여성위원장, 정부신문위원장, 거의 당연직처럼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험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중앙강으로부터 가까이 있어서 기획단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여성 비율을 33% 15명 중에 5명을 여성으로 구성을 했고 청년은 4명, 27%입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30대가 종영, 20대 1명까지 2, 30대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업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금영 전략기획위원장, 소병훈 조직구총장,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원혜입니다. 금태섭, 장경태 위원장은 36세입니다. 금태섭 국회의원, 강운식 국회의원, 재윤경 국회의원, 정은혜 국회의원, 정은혜 국회의원 또 36세입니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강선호, 사우스다포타 주립대 교수, 40세 청년이자 여성입니다. 황희루,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로 사회운동가입니다. 27세입니다. 이렇게 이사, 저를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